현재야 네 저기 앉아볼래? 어 정현이가 앉을래? 응 둘이 같이 가 한번 치는 척만 해줄래? 몸이 나랑 엄청 차이 나네 됐어 고마워 소리 나면 시작되는거야 그치 정현이가 앉았을 때 내가 훨씬 작아지지? 몸땡이가 아 아니에요 많이 차이 나는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어쨌든 차이는 난다 조금이 아닐텐데 아 운동 요즘 운동하고 있어 네? 운동하고 있다가 시작해서 다시 한 2주일였나? 응 나도 나도 하고 있어 아 제대로 하고 있어 형 무거운걸 들어야 돼요 등에 근육 등에 지금 알빌겼어 아 등등인데 형 무거운걸 들어야 돼요 무거운걸 장난 아니야 응 응원해요 딱 5개월 5개월이면 티 나니까 8월 8월달부터 좀 티가 나게끔 제대로 하는데 3개월이면 티 나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퐁하 퐁하 됐습니다 가득하셨습니다 그렇지. 이렇게 이렇게 칠하는건 아오.. 제민이 없지? 상할 것 같은데 두두다 아니었냐? 두두다 뭐야? 저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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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가지고 근데 일단 한번 받아보고 한번 소리 들어보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? 들어볼게요 아니에요? 그냥 형 그냥 이렇게 한번 받아볼게요 습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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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에 요거 이상해가지고 습각 이삭에서 습각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게 나을 것 같고 형 일단은 형 말씀하신 곳으로 한번 쫙 해볼게요 다시한번 다시 가볼게요 저는 좋아요 형제는? 네 좋아요 하나 찍었어요 그럼 오면 쫙 들어보고 일단 이 부분 들려주고 한 번 거슬리는 거 있으셨어요? 뭐 없었어 괜찮았어 아 근데 일단 저녁보다 느낌이 되게 좋아져서 저번에 아쉽게 드라마 사운드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거 제가 저번주에 보고 다시 녹음하자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해줘서 그랬는데 저번에 녹음받은 거 훨씬 나다 그러면 좋죠 제가 느낌적인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전반적인 그루브가 전에는 뭔가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뭔가 쭉쭉 끊기는 느낌이었어 계속 그랬어요? 형 저번 주에도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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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는 아니고 조금 어쨌든 차이는 난다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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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